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엽기 떡볶이 봉구스 밥버거입니다. 여기는 분모자랑 콩마요추가 있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저는 그 맛을 먹는다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정말 잘 먹었어요. 중간에 교류면 아주 맛있게 먹어보셨어요. 저는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맛있어서 먹었지만... 저는 이 식사까지는 더 맛있는 식사입니다. 왜냐하면 이 식사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식사입니다. 고소한 고춧가루 소시지 고소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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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이 고추냉이가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고추냉이가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가 진짜 고추냉이가 맛있었어요 고추냉이가 더 맛있어서 물에 감자 넣어서 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바삭하고 맛있었어요 고추장은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추장은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멸치 크림 계란ails 치킨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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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음... 으흐흐 으흐흐 싱싱 옥 옥 옥 나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내가 뭘까? 나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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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뱅 뱅 뱅 뱅 고추가러 타임 팽이버섯 맛있다 바삭바삭 ㅋㅋ ㅋㅋ 고춧가루 엄청 달콤하고 후추 이의 덕분에는 맛은 정말 고소하고 있어요 약간의 계란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너무 고소하고 있는지 잘 어울렸지요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하고 나의 비빔밥은 인간이 많아요 너무 고소해요 남은 두가지 날이 더 좋아요 남은 그릇때마다 남은 그릇때마다 남은 그릇때마다 남은 그릇때마다 남은 그릇때마다 남은 그릇때마다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콜라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